로터리 깔끔하게 치고 이제 비닐 깝니다. 고른 비닐 깔면서 만들어야죠. 작년에 악몽이 떠들어간다. 동우, 잘 심고 있는 거야? 네? 잘 심고 있는 거야, 동우? 다리가 아파? 응, 다리가 아파. 친구가 그러는데 다리를 많이 쭈그리고 있으면 피가 잘 안 통해서 지가 난대. 응, 그럴 수 있지. 잘하는 친구가 있구나, 그런 거를. 으아악! 하아악! 마늘밭 보온을 위해서 건초, 집, 잘라놓은 거 챙기러 왔습니다. 제 눈이고요. 그냥 덮을라 했더니 어른들이 집으로 한번 깔고 비닐로 보온하면 겨울에 얼어 죽을 일 없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귀찮긴 한데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거의 대부분 다 얼어 죽었는데 저희는 지프를 깔았거든요. 안 얼어 죽었다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고 있습니다. 네 고랑 네 줄 만들었습니다. 항상 심는 대로 심어요. 연작은 안 된다고 해서 이태는 길 건너편에서 이쪽에서 심었다가 이번엔 일로 넘어왔습니다. 내년에 또 캐야죠. 마늘농사 올해 올해 작물 심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. 끝났습니다. 끝